이번에는요, 국악협회에서 함께합니다. 국악협회에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춤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텐데요. 살풀이 춤을 여러분들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살풀이 춤은 살 또는 액을 예방하거나 풀기 위해서 추는 춤인데요. 1903년도였죠. 춤꾼 한성준 선생님께서 명명을 하면서 한국의 춤 가운데에서 가장 즉흥성을 잘 나타낸 춤 중에 하나가 바로 살풀이 춤입니다. 이 살풀이 춤을 우리 김금동님께서 쳐드릴 거고요. 이어서 바로 어매라는 곡으로 색소폰과 또 춤을 함께 묶어서 콜라보를 해서 여러분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살풀이 춤을 통해서 코로나의 애기 다 날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다음 класс 전이 형입니다. 다음 강의실은 곧장과 함께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다음 강의실은 곧장과 함께하는 운동을 해요. 아버지원은 더 칼하고있어 Herrn Koch입니다. 여러 걸쳐서ато 반환할 수 있을 동안 다시 한 번씩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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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